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선 예비 경선 여론조사에 들어가 본선에 진출할 6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도지사가 강원도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 지사는 오늘 민주당 강원도 당사에서 핵심 당원들과 면담을 하고 그동안 대선 경선 운동 과정을 설명하고 강원도 주요 정책을 전국화하는 노력을 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정을 위한 본선에 진출할 상위 6명의 후보를 가를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50%, 당원 50% 전화로 실시합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2명의 후보가 탈락하는데 최 지사는 김두관, 양승조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아 본선 진출을 자신하고 있습니다.